이번 시간에는 배경이 무엇으로 바뀌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의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래치로 들어가서 스크래치에는 어떤 배경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경을 지정하는 방법은 이 밑에 보시면 새로운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스프라이트 선택도 있고 Paint New Backdrop이라고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렇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붓처럼 생긴 저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것을 클릭해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배경을 그릴 수 있는 화면도 이렇게 나타나죠. 저는 라이브러리에서 이 배경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래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배경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배경 중에 저는 해변에 대한 배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무대가 해변으로 바뀌었고 고양이는 해변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Bedroom으로 바꿔보면 보시는 것처럼 무대가 Bedroom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배경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배경들을 선택하면 이 색깔이 없는 배경, 그리고 해변 배경, 그리고 Bedroom, 우리말로는 침실의 배경, 이 세 가지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프로그램 안에는 세 개의 배경이 지금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배경들을 쉽게 쉽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경이 바뀌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고양이가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배경이 해변일 때는 와 신난다. 그리고 배경이 침실일 때는 아 졸려 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벤트를 선택해서 이벤트 중에 배경이 무엇으로 바뀌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요. 배경이 Bedroom, Bedroom이라고 하는 것은 침실이죠. 침실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배경이 이번에는 해안으로 바뀌었을 때, 비침 알리브,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배경이 해안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여기에다가 블록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 고양이의 형태에서 말하기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고양이의 배경이 침실으로 바뀌었을 때는 고양이가 졸리다라고 여기다 얘기하는 거죠. 졸려. 한글이 잘 안 써지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키보드로 글씨를 하나 치고 오른쪽 키를 누르고, 하나 치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타이핑을, 한글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빛으로 바뀌었을 때는 신난다옹, 신난다옹, 고양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배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배경을 클릭할 때마다 배경의 모습이 바뀌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선 배경을 선택합니다. 무대, 무대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다시 말해서 배경을 클릭했을 때, 형태를 선택하고 다음 배경으로 바꾸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배경을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배경이 바뀌면서 고양이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얀색이 조금 거슬리면, 하얀색은 지워버리면 됩니다. 배경들로 가서 X 표시를 하면 배경이 두 개만 남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클릭하는 것에 따라서 고양이가 하는 대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벤트 중에 배경이 무엇으로 바뀌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